밥만 먹었나? 어따 대고 반말을 찍찍찍찍찍? 허허 짙은가 보네 나보다 미치네 응? 아야야야야 가요 오빠 가요 오빠 미치쌤 우리 뽀송이 좀 잘 부탁해요 가요 오팔 개야 그 유명한 아 개 아 근데 마치 어딜 아 이거 궁금한 것도 많네 참 이모 나도 같이 가요 이모 아저씨랑 그대 고운 목소리에 내 마음을 들이고 나도 모르게 어느새 사랑하게 깨었네 깊은 밤에도 참 못들고 깊은 밤에도 참 못들고 그대는 모습만 떠올라 사랑을 이렇게 마음 없이 미워서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아 못맞아 자 자 목 좀 축이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내 옹마음을 사로잡네 아유 아유 많이 제일 많이 뒷다리 갔어 앞다리 갔어 쫄짝 개구리된다 쇠쇠 좀 드세요 아유 아유 차 곱다 고와 이사님 그래도 잘 안나온거야 오빠 지난번에 그 사진 더 이쁘다 상끈에 그 사진 더 이쁘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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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놈아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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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 말씀하신 오렌지 좋습니다. 아 그냥 물로 주세요. 네 알겠습니다 손님. 아 그냥 커피로 주세요. 네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. 또요? 저 손님 정말 너무하네. 그러게 말이야 벌써 몇 번째야? 16시에 토니 브라이언 요주의 인물. 내가 대체 전생에 무슨 죄를 졌으면 내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. 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. 이래야 되는 건데. 선배는 또 왜요? 30일 비손님이 자꾸 술 달래잖아. 난 커피 달랬는데요? 손님께서는 아무래도 가스가 많이 차신 것 같습니다. 혹시 생각할라지 있으십니까? 없는데요? 없는데요. 진저의 일입니다. 저도 소화제 대용으로 가끔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. 한번 드셔보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씀이십니다. 제가